요즘에 날씨가 밤에는 영하 한 3도 4도 떨어지거든요 하시로 한 26도 편으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나머지 마늘도 괜찮고 모종도 괜찮고 시금치도 괜찮은데 지금 상추가 날씨가 좋으면 들어 괜찮겠죠 근데 너무 추우면 조제에서는 조그맣게 하우스를 해가지고 상추를 뜯어먹었는데 지금 물을 틈기고 얼음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상추가 토끼들이 토끼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괜찮은거 뜯어 가고 제가 어제 토키인줄 알고 총을 쏘았는데 집안에서 잡고 보니까 비버 더라고요 메릴랜드 델라웨어 쪽에서 피버 사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제 땅에서 죽여도 불법이고 한데 제가 알고 죽인 것도 아니고 토끼라고 썼는데 보니까 비벙은게 어떻게 해요 아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버렸고요 지금 토끼가 막 계속 와가지고 이거 멀리서 오면요 토끼하고 피부하고 머리 보면은 표가 안나요 싹 다 뜯어먹어서 새로 손이 나는데 이걸 지금 옮겨옵습니다 표가 뜯어먹었고 안그러면은 피부하고 토끼한테 다 뺏기고 무도 제법 컸죠 한 지름이 지름이 한 한 6cm 정도 6cm 7cm 이걸 이제 겨울에 계속 먹고 있자 아 그때 왜 비닐하우스 사니까 되더라구요. 비닐하우스 지어 가지고 모종 넣고 처음으로 지금 심는게 상추입니다. 바깥에 상추가 다 얼었거든요. 그러면 겨울내 뜯어먹을 수 있겠죠. 바깥에 얼어 가지고 이 안에 옮긴 지 3일 됐어요. 한 번 따먹고 지금 재고 잘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좀 더 있는 것을 여기로 다시 옮길거에요. 그러면 겨울내 상추를 뜯어먹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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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